. 뭐? 우리가? 좀 전에 말한 손령인 그냥 남자.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야? 네? 내가 봐도 남자친구 삼긴 좀 그렇다. 계속 그냥 남자 해. 네. 이봐 너. 지금이 어느 땐데 남자 만나고 돌아다녀. 너 그렇게 한가해? 내가 보기에 너는 지금 남자친구도 안 되고 그냥 남자도 안 돼. 만나지 마. 아무도. 영윤이한테 관심이 많으시군요. 차 대표님. 전혀요. 왜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하긴 너나 할 거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들 하죠. 차 대표님이 아니시라는데 왜 내 마음이 편해지죠? 암튼 뭐 다행이네요. 내일 몇 시에 만날까? 누구 때문에 알바 잘라서 아무때나 괜찮아요. 전. 그럼 경찰서 갔다가 우리 어디 놀러 갈까? 정말요? 어디요? 니가 가고 싶은데. 그럼 받아. 받아도 괜찮아요? 내일 일정 알아보고 아침에 전화할게. 두 사람. 경찰서엔 왜? 영윤이가 재수사를 원해서요.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생각해 보기로 한 거야 이제? 해보라면서요. 저기. 담배 한 가치만 빌릴까요? 아 저는 담배 안 팁니다. 그리고 영윤이 있는데 차에서 흡연은 좀. 저도 안 팁니다 담배. 그럼 왜? 거기 신인 이사님 옆에 있는 담배. 좀 특이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. 좀 눈에 익은 담배 같기도 하고. 여기 보시죠. 친구 녀석이 두고 갔나 봅니다. 아 지겨워 죽겠는데 왜 안 오는 거야. 친구 녀석이 두고 갔나 봅니다. 네가 인사한 하나님 앞에 사는다. 제작지원을 먼저 싸도하자. 추억을 나타냈기. 저희도 있는 사람과 빌리는 중인기와 저희도가 될 집도를 못lwing. 다위로 도움라. 다위를 위해 여유가 될 일을 거에요. 사마가가 될 수만 한 가지를 높아진다. 차례가 될 수 있어. 나는 너 places에는 여러분을 이런 길을 알아보고. 고맙습니다. 어디야 여기? 어디면요? 아 좀 비켜야 벌레자 꺼내잖아요. 옥탑방으로 옮기면 되지? 좀 비켜주시죠. 고마워. 고마워. 없습니다. 저 그러면 차 좀 한 번만 쓸게요. 저 키가 없어서 시가책이 안 되네요. 감사합니다. 좀 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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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들어? 응 얘는? 너무 맘에 들지 얘는? 어? 사은품이니까 쓰든지 남 주든지 아님 버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일단 써보고 야 곤영덕 앞으로 잘 지내자 근데 나랑 지내는 거 안 불편하겠어? 못하면 집에 들어갈게 옥지이랑 방 같이 있으면 돼 네 동생 고3이잖아 안 무섭고 난 좋은데? 너 불편해? 그래 뭐 쑥이 말대로 젊은 텐트 치고 젊은 되지 뭐 니들이 좋으면 나도 좋다 착한 기지배 요거 야 뭐 이 기지배야 둘이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는 뭐 아무 일 없었다고? 5일씩이나 한 집에서 같이 지내놓고? 야 귀신을 속여라 응? 기지배 내숭은 내숭 아니야 진짜야 에이 나 여자 아니래 응? 난 여자도 아니랜다 난 여자예요 내가 주민번호까지 읊어댔는데 네가 무슨 여자냐고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 됐냐 친구야? 찌 어이 손령인 그게 그렇게 억울했냐? 여자 하지 뭐 너 여자 해 지금부터 네?